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는 오늘도 손혜원 의원과 목포 문화재 거리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제 처음 보도가 나간 뒤에 반박과 해명 또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사안의 본질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익 충돌 금지라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원칙부터 오늘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원칙은 공직자가 공익과 부딪히는 사적인 이익을 결코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문화재 관리기관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여당 의원이 문화재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건물을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사라고 적극 권유하고 또 홍보대사처럼 직접 나선 것. 이런 행동이 공익을 수호해야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과연 적절했는지를 저희는 지금 짚고 있는 겁니다. 이 원칙을 기준으로 오늘 공익을 수호해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손혜연 의원은 그동안 목포 역사 지킴이 또 문화재 지킴이라고 스스로 말해왔습니다. 목포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이번에 주변 사람들에게 건물을 사라고 한 것도 그런 취지에서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손혜연 의원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왔는지 SBS 탐사부도 끝까지 판다. 오늘 첫 소식 김지성 기자입니다. 목포 구 도심에 있는 2층짜리 옛 동화약국 건물입니다. 건물 앞에 5.18 민주항쟁 목포 사적지라는 표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목포 지역 민주인사들이 모이던 항쟁의 중심지였습니다. 약국 주인 고 안철 선생은 항쟁을 주도하다 경찰의 주모자로 연행돼 옥고를 치렀습니다. 훗날 5.18 유공자로 지정됐습니다. 안 선생의 아들 부부가 살던 이 건물이 2017년 9월 팔립니다. 새 주인은 손혜원 의원 보좌관의 남편이었습니다. 손 의원은 보좌관이 자신과 상의했다며 매입 경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선 손 의원은 이 건물의 역사적 가치를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손 의원은 처음에는 이 건물을 평소 알고 지내던 예술가에게 사라고 했지만 건물 면적이 너무 작아 거절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의 보좌관이 매입을 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보좌관의 남편이 칼국수집을 열고 싶다고 해 건물을 사라고 했다는 게 손 의원의 설명입니다. 손 의원 보좌관에게 실제로 칼국수집을 운영할 계획인지 물어봤습니다. 보좌관은 칼국수집으로 정한 건 아니라면서 단팥죽이나 팥빙수집을 계획하고 있는데 계획은 바뀔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건물의 상징성과 역사적 의미를 잘 아는 시민들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안철 장로님 생가이기도 하고 다른 어떤 공간으로 쓰이기에는 한 개인이 소유화하기에는 너무 역사적인 장소인 거죠. 지역 시민단체들이 이 건물을 사들여 목포의 5.18 기념관으로 만들고 싶어 했지만 자금이 부족해 사들이지 못했던 건물입니다. 손 의원 보좌관이 매입할 때 가격은 4,500만 원. 5.18 유공자 안철 선생의 유족은 건물을 팔려고 내놓았는데 팔리지 않다가 어느 날 부동산 업자가 찾아와 팔라고 해서 거래가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건물은 손 의원 보좌관의 남편이 매입하고 11개월 뒤에 목포 옛 도심이 문화재 거리로 지정될 때 별도로 개별 등록 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목포 문화재 거리에 있는 손 의원 가족이나 측근의 건물들 가운데 유일합니다. 등록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은 내부 보수가 가능하며 정부 지원금도 지급됩니다. 문화재 거리에 있는 15채 보수에 올해 1차 지원금만 24억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SBS 김지성입니다. 방금 보셨던 손 의원 보좌관 남편이 사서 장사를 해보겠다고 한 이 건물은 목포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의 성지로 불리는 곳입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손 의원이 진정 문화재를 지키고 싶었다면 공익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돌려줘야 합니다. 계속해서 강청완 기자입니다. 5.18 당시 목포에서는 시위 양상이 광주와 비슷했습니다. 당시 34살로 동아약국의 주인이며 약사였던 안철 선생은 시민 민주투쟁위원회를 꾸리고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비상계엄 해제와 김대중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는 시민 궐기 대회를 5차례 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안철 선생은 목포 민주화운동의 대부라고도 불립니다. 당시 함께 옥골을 치는 사람 가운데는 김부겸 행안부 장관도 있습니다. 김부겸 장관은 SBS와의 통화에서 안 선배는 아주 유명했던 기독교계 운동가 대부였다며 안철 선생을 많이 따랐다고 회고했습니다. 목포 민주화운동의 중심에는 안 선생이 운영하던 동아약국이 있었습니다. 목포 구도심에 위치한 옛 동아약국 터입니다. 지난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목포에 재하 민주인사들이 모여서 민주화운동 참여를 논의했던 목포의 대표적 5.18 사적지입니다. 이 같은 역사적 배경과 가치를 고려해 지난 2017년 동아약국 건물은 목포 5.18 사적지로 지정됐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들이 5.18 기념관을 만들고 싶어도 돈이 없어 매입하지 못하다 손혜원 의원 보좌관 남편에게 팔렸습니다. 매입 과정에 손 의원이 보좌관과 상의하기도 했습니다. 손 의원이 진정 목포 발전과 문화재 보호를 바랬다면 차라리 기부 체납하라는 목소리가 목포 시민단체에서도 나왔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오늘 손혜원 의원은 남편 명의의 재단이 목포에서 사들인 건물을 SNS에 공개했습니다. 끝까지 판다팀이 어제까지 확인한 건물 말고도 4채가 더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남편 재단 명의의 건물만 8채고 거기에 손 의원 가족, 주변 사람을 더하면 손혜원 의원과 관련된 건물은 모두 14채입니다.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서 평소 목포 사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건물 팔지 말라고 했던 손 의원이 정작 외지 사람인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10채 넘게 건물을 사들이게 한 겁니다. 그리 넓지 않은 1.5킬로미터의 문화재 거리 안에 어떻게 손혜원 의원 관련 건물이 10채 넘게 있을 수 있냐는 의문이 문화재청 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종원 기자입니다. 오늘 손혜원 의원이 남편 재단 명의의 건물을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목포 문화재 거리 내에 손혜원 의원과 관련된 건물은 모두 14채로 늘어났습니다. 퇴임 후에 내려가 나전 7기 박물관을 하겠다고 했던 기존 남편 재단 명의 건물 근처에 모두 위치해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남편 재단 건물 8채를 포함해 가족, 보좌관 등 손혜원 관련 건물이 모두 14채. 이 중에 11채는 문화재 거리 지정 이전에 사들인 건데 공교롭게도 이들 모두 1.5킬로미터 길이 문화재 거리 지정 구역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들은 손혜원 관련 건물이 사업 구역 내에 이렇게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 몰랐다고 털어놨습니다. 당초 어느 곳을 문화재 거리로 설정할지를 결정한 건 목포시청이었습니다.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건물 밀집 구역을 넓게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해 문화재청에 신청을 한 겁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렇게 올라온 목포시청에 최초 신청서를 가지고 여러 차례 현장 답사를 벌이면서 사업 구역을 좁혀나갔다고 전했습니다. 두세 차례 면적을 좁히는 과정을 거쳐서 현재의 602필지, 11만 4천 제곱미터 구역이 설정됐다는 겁니다. 문화재 구역이 지정되고 난 뒤에 매입한 3채는 물론 심지어 지정 이전에 매입했던 11채까지도 두 차례나 좁히는 과정을 거친 사업 구역 안에 모두 들어간 겁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아무리 문화재 전문가라도 이 정도로 적중률이 높을 수는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SBS 김종원입니다. 들으신 대로 문화재청도 당혹해하는 분위기입니다. 문화재 지키고 또 지역도 살리는 사업을 해 보자고 했는데 한 국회의원의 가족과 그 주변 사람들이 한 지역에 10채 넘게 건물을 갖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문화재청 안에서는 지정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이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도심 거리가 통째로 등록 문화재로 지정된 뒤 문화재청은 기자들을 상대로 홍보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문화재청 직원들은 문화재 거리에 손혜원 의원과 관련된 건물이 한두 채 정도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건물인지 넌지시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판다팀의 첫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문화재 거리를 직접 추진했던 주무부서 관계자는 손 의원 측의 건물 매입 방식이 국민 정서는 물론 사업의 취지와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문화재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지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결국 손 의원 측이 지인들의 건물을 처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게 가능하겠느냐. 좋은 취지로 시작했던 문화재 거리 사업도 실패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문화재청 직원이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특히 600여 필지의 문화재 거리 구역에 손 의원과 관련된 건물이 14채에 달하자 또 다른 문화재청 관계자는 특정인에게 이익이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이 나오고 있다면서 문화재 거리 구역을 일부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내부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SBS 김태원입니다. SBS 김태원입니다. 숙박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까사는 게스트하우스 같은 민간 숙박시설을 말하는데 그 시점에 손혜원 의원의 조카 그러니까 자기는 군대에 있어서 그 일 잘 모른다고 했던 그 조카 명의로 목포에서는 이미 게스트하우스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목포 까사 1호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장입니다. 한국관광공사 안영배 사장이 나왔습니다. 손혜원 의원은 이 자리에서 외국인 관광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질책합니다. 지방 숙박시설이 낙후돼 서울에만 관광객이 몰리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진단합니다. 그러면서 쿠바의 까사 그러니까 지방 지방 특색을 살린 게스트하우스가 대안이라며 목포를 언급합니다. 목포에 아주 옛날에 63년도에 만들었던 아주 형편없는 여관, 아는 사람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여기를 숙소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외국인들한테 열광적으로 팔려나가고 있어요. 손 의원이 아는 사람들을 설득해 만들어봤다는 숙소. 창성장의 간판에도 이른바 까사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지방의 게스트하우스 같은 숙박시설을 도시재생과 같이 국가가 개발해줘야 관광업이 살아난다는 게 이날 국정감사에서 손 의원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자신의 조카가 주인으로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예로 들면서 국가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한 겁니다. 손 의원은 2017년 목포시장도 만나 게스트하우스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목포시장뿐 아니라 기획관리국장 등의 간부와 민주당 부대변인도 참석했습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끝까지 판다팀 최고운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료해 보면 손 의원은 자기는 목포를 살리기 위해서는 한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지금 보는 건 과연 그 행동이 국회의원으로서 적절했냐 이 부분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이 보도 사흘째잖아요. 저희가 처음부터 말하고 싶었던 게 공직자의 윤리 문제입니다. 진짜 목포를 사랑하고 또 그래서 살리고 싶었다면 의원 본연의 임무가 법률 제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통해서 그 뜻을 실현했어야 바람직한 행동인 겁니다. 사서 보전할 생각이었다면 떳떳하게 자신의 이름으로 박물관 부지를 아마 넓게 샀다면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증여까지 하면서 재단 이사 딸, 보좌관 딸, 남동생 아들 이름으로까지 어떤 구역 전반에 걸쳐서 건물들을 사들인 게 적절했냐 이걸 묻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오늘 손혜원 의원 해명 보면서 좀 궁금했던 게 자기는 그 목포의 그 지역이 문화재가 될지 모르고 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손 의원은 국회 입성한 이후 지금까지 계속 문화재청을 피감기관으로 두는 상임위에서 활동을 해오고 있잖아요. 지정 전에야 정말 몰랐다고 쳐도 이미 친척의 지인들이 그 구역의 짐을 다 사들인 이후에도 국감기관의 의원들과 창성장도 가고 거리도 돌아보고 또 관련 발언들을 계속해왔거든요. 그런 행동의 결과로 사업이 잘 돼서 여기가 관광지로 유명세를 탄다면 그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진정으로 목포를 사랑하고 살리고 싶었다고 한다면 이익이 주변인들이 아니라 목포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해야 맞는 거잖아요. 또 발생한 이익이 지역사회에 재투자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손 의원은 지금 안 팔았으니까 차익이 없다, 또 순수한 의도였다 하잖아요. 여기서 자신이 이익을 봤다, 아니다 하는 건 논점과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계속 강소하고 있지만 국회의원이 이 공익과 부딪히는 사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이건 정말 당연한 원칙 아닌가요? 네, 이제 공직자의 사적인 이익과 또 공익을 지켜야 하는 책무가 서로 부딪힐 때 우리가 그걸 이익 충돌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공익이 저해되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몇 가지 원칙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위 공무원이나 의원이 직무와 관련 있는 주식을 갖고 있으면 이걸 배치신탁을 하고요. 또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에서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손 의원이 정말 이익 충돌을 피하려는 노력을 조금이라도 했던 건지 묻고 싶습니다. 네, 끝까지 판단팀이 이 지역 관련 의혹을 계속 취재하고 있는 거죠? 네, 여러 기자들이 이것저것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고은 기자였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